맹꽁이는 우리나라 개구리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산란한다 큰 비가 내려 새로 생기는 웅덩이의 알을 낳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온이 높은 시기에 산란하여 물 속에 녹아있는 용전산소량이 특히 적다 그래서 알을 따른 개구리처럼 알덩이로 낳지 않고 낱개로 물 표면에 띄워 산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마철에 생성된 웅덩이에 주로 산란함으로 물이 마르면 울챙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아래서 36시간 만에 부화하여 울챙이가 되며 울챙이는 한 다리 내에 작은 개구리로 빠르게 변태를 마치는 특징을 갖도록 진화하였다